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긴 장편에 앞서서 짧은 단편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942년 야담 2호로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채만식님의 강선달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 짧은 단편 속에서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선달 1 아들 삼주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조반 수저를 놓으면서 이내 일어서 기름 묻은 작업복 저고리를 떼어 입고 안악은 벤토산 보자기를 마침 들려주고 한다. 아랫목에서 세살박이 손자놈을 안고 앉아 밥을 떠넣어주고 있던 강선달이 아들의 낯꽃을 보고 보고하다 짐짓 지날 말처럼 묻는다. 오늘도 늦게 나오냐? 악센트하며 김만경 그 등지 농민의 알짜 전라도 사투리다. 늘 삼주는 얼굴과 대답 소리가 모호하면서 뭘 딴 생각을 하느라고 오두커니 한눈을 팔고 섰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하기는 하려면서도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하도록 덤덤이 섰기만 한다. 오늘 일랑 인어거리가 있더라도 직공들끼리 하게 하고서 일찍 나오시오. 보다 못해 안악이 거드름을 하던 것이다. 해도 삼주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색이 시무룩하고 좋지가 못하다. 안악은 더욱 마음에 불안스러워 짐도 입고 하니깐 매시고 나가서 차표도 끊어드리고 재리도 잡아드리고 하자문 하는 것을 강선달이 질색하여 며느리의 말을 막는다. 야야 정거장은은 나와서 뭐러냐? 아 나 저녁 일찌감치 먹고서 춘춘히 나가서 지대리다가 차표 사갖고 차 타면 그만이지 아 뭐 터로 왼종일 고댕이란 사람이 딸 팔에다 준다고 또 정거장까지 나온단 말이오. 아예 그럴란 말아. 아이 그래도 모셔다 드려야지 아버님 혼자 못 가세요. 그 씨 걱정 말래도 그러냐. 아잉 그러고 정거장은 오구가구 허는 준차싹 허구 입장표 값 허구 겁만 히어도 돈이 이십전인디 야더라 그 씨 돈 이십전이 네 애기 이름이냐?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못 쓴다. 요샌 젊은 사람도 잘 타기가 고생스런데 어떻게 혼자 나가시서 타신다고 접대 올라오시면서도 밤새도록 서서 오시느라고 욕을 보셨더라면서 걸어서라도 댕길라더냐 고까짓거 하루쪼녁 좀 서서가며 어쩔라디야. 갱기잔타 갱기자녀. 그러다가 강선달은 빠진 아랫니 쇠로 말과 침이 한꺼번에 새울러서 시타고 들어마신다. 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정 내려가시웠어요 하고 새삼스런 말을 또 묻는다. 찡그린 듯한 이맛살이며 말 운이 약간 성화스런 무엇조차 없지 않다. 강선달은 그러나 심상하고서 별로 대답도 하려고 않는다. 볼 때기에다 바바를 달에달에 쥐어바른 어린 놈이 저희 할아버지 무릎에서 발딱 일어나더니 비척거리고 제 아범한테로 쫓아가 아빠! 하면서 아랫도리를 걸사앉는다. 저 콧물! 아범이 나무라던 것이나 어린 놈은 도리어 눈웃음을 치면서 도로 비척거리고 달려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가 털속 안긴다. 강선달은 하도 귀여워 못하겠다는 듯이 어린 놈을 들여다보고 같이 웃으면서 수탁 발목 같은 손가락으로 콧물 흐른 것을 훑으려 자기 벗어내다가 쓱 씻는다. 그러고는 연신 어린 놈을 어르면서 아휴 내가 우리 강아지 새끼 보고 잡아서 어쩔까 오늘 저녁은 애로 가믄 우리 강아지 새끼 보고 잡아서 어쩐단 말이여? 누누가 삼삼 바필턴 뒤 보고 잡아서 어쩐지요. 그 말에 며느리가 왜 아니냐는 듯이 어린 놈이나 데리고 노시면서 오래오래 좀 기시들랑 안으시구서 아버님은 화로카에다 엿붙여 놓고 오셨나 봐. 아, 야, 아들아. 강선달이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면서 개제삼아 또 발병을 내놓는다. 내가 제일 가깝히서 그런다. 가깝히서 그려. 눈만 뜨면 왼종일 들로 나가서 살고 하던 사람이 아, 이 좁은 집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우두커니 들앉아 있으란 게 속에서 가깝증이 나서 살 수가 없구나. 글쎄, 가깝하시기도 하실테지만. 가깝하시오 그러시나? 삼준이 버럭 안악을 거치르면서 눈까지 흘긴다. 이를테면 부친한테 못하는 화풀이를 안악에게 미어다 부딛는 셈이었다. 안악은 그래서 같이 선구지 않고 비기시 웃으면서 나도 모르잖아, 알아요. 어서 내려가셔서 일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다 알아요. 아버진, 인전. 삼준이 음성을 도로 부드럽게 하여 부친 덜어 원정하듯. 제발 인전, 그 일 좀 그만하시고 편안한 영감님 노릇 좀 하세요. 야, 야이, 너도 딱한 소리도 다 한다. 내일모레가 70이신데 그 흉악한 총구석에서 잘 잡숫지도 못하시고 잘 입지도 못하시고 육장 그 고된 농사일만 하시고 계시니 그럼 자식된 맘에 좋아요? 거두 내가 기운이 아주 빠져서 일 감당을 못하게 생겼으면 산. 네 말도 괴차널티지만 아직 이렇게 정정헌디 아, 그 심심삼아서 일 좀 허기로 어쩍한디 그러냐? 그러나마 70평생을 일로 살아온 이 애비 아니냐? 어째서 그리야? 혹시 집안에 아무도 일 감당을 해나갈 사람이 없다면 또 모르죠. 아, 형수도 있고 영어놈이 올해 스무 살이니 장정 아녀요? 영어란 삼준의 죽은 맏형의 마다들이다. 그 애는 시골서 상리를 하고 다리병신 둘째 아이 병원은 삼준이 데려다 가게 지기를 시키고 있는 참이다. 넌 겨우 일곱마지기에 밭이나 한 삼천평 된다면서 그만 농살 형수가 영어놈 데리고 휘어잡아 나가지 못해요? 또 둘째 형이 있으니 오면 가면 보살펴 줄터 너는 속내평을 모르니께 그런 소리를 허는가 보다만 그 너 형수라는 아씨 때문에 내가 속이 치러 썩는다. 과부된 핑계 허구서 농사야 집안 살림이야 뭐 다 모른 채 허구는 절로 불공하러 댕기기가 일이고 그놈 영어는 자식이 쓰기는 쓰겄소 몸도 실직 허구 부지런 허구 속도 가중커리고 그리도 넌 아직 나이가 우려나서 뭘 알아야지 농사 짓는 것도 몰리가 나야 하던 법인디 아직 그럴 낯새가 되었어야지 그렇더라도 어디 가서 태산을 떠오는 일 아니고 거저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다 해요 내가 모른 채 허구 내뿌리 두부하라 농사 허며 집안 살리며 쥐기 되든지 배비되든지 모른단게 강선달이 아들 내외가 그래도록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분에 넘치는 호강도 다 마다하고 부득부득 고향으로 내려가기로만 고집을 세우는 것은 이유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강선달은 미상불 자기 말다나 농사라든지 집안 살림이라든지가 두루 마음이 내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것만이라면야 가령 농사만 하더라도 이제는 가을거지밖에 남지 않았으니 웬만큼 자기가 아니더라도 큰 손자가 영호가 저 혼자서 넉넉 해치울 수가 있었다 또 방금 며느리가 하던 말대로 어서 내려가서 이리 하고 싶어서 물론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단순히 이리 하고 싶어서만 어서 바삐 내려가지를 못해 애쓰는 것도 또한 아니었다 아무리 이리 하고 싶어도 손발이 저리기로 써니 한 가을쯤 그걸 못 참을 바 없지는 않았다 갑갑하다는 것도 일반이었다 1년 365일을 거의 하루같이 아침 어둘력부터 온종일 날이 저물도록 들에서 살던 영감이다 넓은 들에서 넓은 하늘 아래서 활개를 펴고 맘대로 호흡하며 맘대로 일하고 살던 영감이다 그러던 영감이 하루아침 이 옹색스런 속에 와서 들박혀 있으려니 응당 가깝증이 날 노르셨다 뜨리라야 두 걸음만 걸으면 세 걸음째는 앞 한 장이 이마에 가 부딪힌다 좌우는 이웃집 뒷벽이 답답히 가슴을 누른다 하늘은 처마와 처마 사이로 손바닥만큼 올려다 보인다 하루의 태반을 좁고 더운 방구석에서 누웠다 앉았다 서성거렸다 해야 한다 방선달은 그래서 이건 바로 전중이 살기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암만 그렇더라도 꾹 참고 견디자고 들면야 결단코 못할 것은 아니었다 이 밖에도 구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 시골로 내려가겠단 말이 날 적마다 번번이 이유가 달랐다 물 한 지개에 오전씩 내고 사 먹는단 말에 강선달은 야야 원 오전이면 역전 두도 높은 아니냐 하고 놀랐다 이 동네는 언덕 꼭대기가 돼서 그게 정한 시세인걸요 이렇게 심상이 며느리는 대답했다 허허 서울은 물가장 다 사 먹는다고 소문이사 들었더니라만 원 물 한 지개여 돈이 두도 높은이라니 그래도 이 꼭대기 꺼정 저다 주느라고 힘드는 일 생각하믄 누가 저렇게 돈 악간중을 몰라서 어쩌구나 돈이 두도 높은이면 야야 10년 젖장만이어도 돈이 상답으로 한 평이다 한 평이요 그 대신 시방은 돈이 옛날보다 흔해지지 않았어요 아버님 암만 돈이 흔어기는 말고 세금빠리 조각으로 맹글어 쓴들 물 고까짓껏 한 지개여다 두도 높은을 주고 사 먹다니 아휴 손복하겄다 손복하겄어 아이 아버님도 참 나는 그런 물 먹고 못 살겄다 어서 도로 내려가야겠다 에이 우선 세상이다 그럴래서는 큰 방죽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당장 만석군이 부자가 되겠구나 그게 어디 물값인가요 저다 주는 값이죠 둘러치나 미어치나 일반이지야 참 사람 못 살 고장이다 나는 죄로 가까 무서워서 그런 물 못 먹겠다 어서 도로 내려가야겠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삼준도 공장에서 돌아오고 하여 부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데 너 내일은 양청 똥우를 두 개만 사갖고 오니라 하고 강선달이 아들 덜어 일렀다 생철통이요? 무엇을 쓰시게요? 물 한 지개 여다 두 돈 오 푼씩 주고 사먹는담선 물 기르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다 고만 두세요 왜? 못 기르세요 왜 못 질어? 야야 내가 시방도 220군짜리 나락 한 섬을 지고 심리식을 댕긴다 근력이야 있으시나 마나 며느리가 옆에서 거두는 말이 늙으신 아버님을 물 기르시게 하자고 모셔왔나요? 편안히 가셔야 자식 된 죄가 다 맘에 즐겁고 민망한 생각이 들지 않지요 글씨 너가 날 그렇게 위하여 주는 정성은 반갑다만서도 아니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물 한 지개 여다 두 돈 오 푼씩 주고 사먹는 걸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냐 그러나마 저희가 한 달 물값이나 한 3원 4개도 군색한 살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땜이야 나는 손복합감 무서워서 그런 물 먹고 못 살겠다 어서 어서 도로 내리 가야겠다 곰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답만 뜨고 있던 삼준이 문득 조용한 음성을 하여 아버지 하고 부른다 왜이야 제가 어머니 일을 생각하면 철천의 한이 돼요 그러고는 삼준은 잠깐 말을 끊었다 이윽고 다시 어려서 일찍 부모 수라를 뛰쳐나와서 종족도 소식도 없이 객지로 떠들어 다니느라고 지질이 애가 받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필경은 임종도 못해드리고 삼준이 목이 메어 또 말을 끊는다 눈에는 눈물도 어리었다 다만 한때라도 편안히 모셔드리지를 못하고서 끝끝내 그 모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아따 야야 강선달도 창연한 기색으로 그러나 쓰러덮듯 아들의 말을 막는다 시방 와서 그런 말 읽느니 상심만 되지 소용있냐 고생하다가 후분 못 보고 그냥 죽은 것도 다 자기 팔자지 내 남 없이 세상 일이 다 운수소간이오 타고난 팔자거니 험은 구만이니라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대신 아버지 한 분만이라도 제가 모시고 제 정성 제 힘 믿는 것 편안히 가시게 하자는 노릇인데 벌써부터 뭐를 기르시네 무얼 하시네 하시니 어디 매셔온 보람이 있어요 노덜 그 맘 하나면 구만이어야 맘 하나면 구만이어야 나는 아무것도 더 안 바랜다 너가 시운을 타서 먹고 살기가 쪼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단돈양이라도 밀려가면서 살고 그러면 나는 구만이어야 좋은 음식 비단옷 그런 건 내게 당치도 아니어야 내가 아홉살부텀 쪽지개를 지고 나무를 휘어다 떼고 열두살부텀 장정돌 터모가 낑겨서 지섬을 맺다 그렇게 살아온 칠시평생이여 그렇게 칠시평생을 살아온 내가 느닷없이 비단옷이 어디 당한 것이며 끊임하다 궤이마다 궤기반찬으로다 반주가 어디 당한 것이냐 물 한지개여 두 돈 오픈씩 주고 사 먹는 이 대처서 오래 산단께 어디 당한 소리냐 헌 아버님도 그러고 그러고 내가 내가 너가 날 위하여 준이라고 돈 함부로 쓰는디 그만 아주 질색으로 거다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괜한 실에 안 쓴 돈을 틀이 없이소 이렇게 강선달은 아들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분에 맞지 않는 호강을 시키려 드는 것 이런 것도 제각기 내려가고 쉽게 하는 이유의 한가지씩 이었다 그야 물론 한편으로는 두루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들 삼준이 시골 농토에 파묻혀 농사권으로 평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고 부모 몰래 집을 나간 것이 보통 학교를 마치던 봄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이었다 그 뒤로 13,4년을 묘연히 종족이 없었다 집안에서는 분명 어디가서 죽었거니 했었다 그러던 삼준이 5년 전 그의 모친의 초상마당으로 부뚝 나타났었다 집을 나가면서 뭘로든 한가지 성공을 해야만 두 번 다시 고향을 찾으리라고 이를 갈아 맹세했던 그는 과연 그 맹세를 헛되이하지 않았었다 경성에서도 유수하다는 어떤 인쇄소의 기계과장이라는 지위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인쇄소의 안악 인쇄소의 뒤바받쳐 뒤받쳐주는 사람을 잘 만나 함경도로 가서 정어리를 한 것이 수를 잡아 일조의 힘을 퍼게 되자 돈을 삼천원인가 타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고 몇백원 남은 걸 가지고는 장소가 마침 적당하여 구멍가게를 내고 했었다 대라는 사람은 되기로만 마련이더라고 시험 삼아서 낸 구멍가게가 순식간에 번창을 하여 불과 일년 반인데 지금은 가게 수입이 삼준의 월급 갑절도 넘을 만큼 버젓한 것이 되었다 삼준 내외는 그동안 누누이 부친 강선달을 제네가 모시겠노라고 직접 혹은 중형 재준을 통하여 졸랐으나 강선달은 좀처럼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나간 7월 백중에야 농사일이 너끔함 게재에 잠깐 다녀가려니 하고 올라온 것이 여지껏 그만 붙잡힌 모양이 되었다 강선달은 올라와서 눈으로 보자니 생각터니 보다도 훨씬 더 흡족하고 따라서 마음에 기뻐고 했다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막동 자식이 이렇게 자라고 살아 저희끼리 오다가다 만났을 망중 그 가속이 대단히 현숙해 소같은 큰 며느리나 촉새같은 둘째 며느리에다 대면 이건 바로 어른하고도 어른이었다 가볍고 시원한 비단옷을 입혀주어 7월 복중인데 손버선까지 신겨주지를 않는가 촌 농군이야 입동이 지난 뒤에도 얼마를 잇다 겨우 버선 한 켤레를 신으면 설이나 혹시 새걸 갈아 신을까 그러고는 이른봄 모짜리를 하는 날 버선을 벗으면 다시 입동 후에야 비로소 신는 그 버선이 아닌가 끼니마다 새로 지은 밥에 고기나 하다못해 생선 꽁댕이라도 솜씨내서 장만하여 밥상이 어설프지 않고 반주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끔 가다 냉면이니 우동이니 하여 별식을 시켜오고 갑갑하고 심심해 할까봐서 며칠 걸러컴씩 며느리가 모시고 나가 서울 장안을 고비 샅샅이 구경을 시켜주고 이런 팔자 편한 영감님일 때라곤 없었다 강선달의 마음에도 다 좋고 즐거웠다 노상이 싫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칠시평생을 흙에 묻혀서 더불어 살아온 강선달에게는 그 모든 호강이 아무리 해도 몸에가 착 안기는 줄을 모르겠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입은 느낌이었다 옷감도 헌치르르 하고 또한 뜨뜻해서 좋기는 했으나 어쩐지 옷이 사레가 붙지를 않고 엉성한 것 같은 마음 어색스러움이었다 그리고 무엇인지 불안스러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간절히 고향 집으로만 내려가고 싶었다 3 어서 가불어라 시간은 만두 되겄다 아직도 운목에가 충그리고 서있는 아들들어 강선달이 재촉을 한다 네 3주는 건성으로 대답이다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깜짝깜짝 뭘 생각하더니 아버님 하고 기나게 부른다 왜이야 재희한테 지시는 심 치시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하니까 말씀이에요 추석이나 쇠시고서 내려가세요 에이 못써 못써 강선달은 엄살스럽게 손과 얼굴을 서설 내젖는다 모처럼 올라오신 길에 추석이나 지휘하고 겉이 새시고서 내려가시면 주위도 갯지서 외롭지 않고 올걸 갔다가 쉬 또 오마 아 자주 오명가명 하고 멀구 그럼 내려가셔서 추석 새시곤 곧 또 올라오시죠 오냐오냐 곧 아니오시면 매시려 내려가요 오냐 곧 올라오마 그렇게 오니라 가니라 하자니 노수가 자꾸 들어서 걱정이다 만 강선달은 문득 한 말이 있었으나 아주 와서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가끔 며칠씩 다녀 내려가고 하는 것은 차라리 해롭지 않은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일곱시 강선달은 호남선 땡땡 역에서 무사히 차를 내렸다 고향의 정거장이 우선 반가웠다 모두가 눈에 있고 친숙했다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이건만 역의 사람들이 다 이미로운 것 같고 혹 무슨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별로이 허물치 않을 것 같았다 역 앞에 이루어진 조그만 저자의 가게 하며 사람들도 역시 그런 것 같았다 내려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강선달은 무한 마음이 즐거우면서 삼준이 내외가 이것저것 많이 사서 짐 메어준 짐을 멜빵걸어 묵직하니 짊어지고 집 동네를 향하여 걸었다 소우로로 가면 시오리오 신장로로 가면 이십니다 강선달은 가까운 소우로를 버리고 도는 신장로로 갔다 선산과 논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동네까지 거진 오늘라면 신장로 옆으로 조그만 야산이 있다 이 야산 아랫자락으로 따로 떨어진 삼천평 가량 되는 산판이 강선달래 선산 맥가시다 그리고 그 선산과 연달아서 일곱마직이 논이 있다 이 논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산하답이다 한때 궁하다 못해 팔아버렸던 것을 그 뒤에 자작농 창정으로 도로 내 차지를 만들었었다 그런 만큼 강선달에게는 더욱 소중하고 재미가 곡진한 전장이었다 강선달은 논두덕에 가 멈춰서서 논을 내려다본다 한 달 남짓 했건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이 반갑고 마음이 놓였다 토박한 봉답이 되어서 웬만큼 걸음을 하지 않고는 양석 소출이 어려운 논이지만 금년은 강건마다 풍년이라 역시 탐스런 변목이 척척 숙었다 어떻게도 흐뭇한지 몰라 강선달은 혼자서 싱글에 웃는다 이제 며칠 더 있다가 저걸 죄다 베어서 등찜을 해서 집마당에다 그득히 가려놓을 생각을 하니 자꾸만 입이 흐물흐물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역시 이렇게 일찌감치 내려오기를 잘했다 싶었다 서울 아들내에 살뜰한 봉양과 그 호강도 좋지만 암만해도 이 재미만은 못한 것 같았다 하나 둘 셋 강선달은 무심코 이렇게 논 일항을 세어본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일항 다 그대로 있다 한 일항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비로소 자기의 실없음을 깨닫고는 벌쭉 웃는다 싫도록 논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 맥가스로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 맨 입시로 마누라의 무덤이 있다 영호가 그새 벌써 말끔히 벌초를 해놓았다 강선달은 무덤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 삼준이 한티 갔다 왔네 한다 산 사람과 인사하듯 한다 잘들 하고 살대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또 할면드 한 십년만 더 살지 그렇는가 십년만 더 살았으면 삼준이 턱도 보고 실컷 호강을 휘었지 가도 에휴 맘이 걸리는가 보되 또 조금 있다가 날들어 거기서 저하고 함께 살자고 말려 되면 내려 왔네 다 편하고 좋대만 암만 이어도 여기만 못한 것 같더만 그래서 또 감아구 허구 내려오던 길이네 시방 뭘 담뿍 사줘서 이렇게 한짐 휘어지고 정거장으로 내려서 시방 집으로 가던 질이네 그런 중이나 알라고 할멈 무덤으로 댕겨 가니라고 이질로 왔네 무슨 철양하다거나 간절한 음성도 아니오 예사 그저 영감이 마누라더러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구수하다 참 그리고 강선달은 발길을 돌이키려다가 뒤미쳐 생각이 나서 삼준이가 내년쯤 할멈 비석혀 신다고 그르대 그래서 그리라고 그랬네 네 여기까지가 채만식님의 강선달 이었습니다 장편 들어가기 앞서서 짧은 글 들려드리려고 잠깐 낭독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글에 나오는 강선달 할아버지를 보면 마치 저의 친정엄마랑 똑같습니다 오시면 자식들한테 오시면 일주일을 못 깨세요 답답하시다고 어느 부모나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흙을 만져야 하고 흙을 밟아야 하고 그 공기가 좋고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네 부모님들 혹시 이 단편 소설 다 들으시면 시골 대구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책방주인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방구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2 3 4 4 5 5 5 6 10 12